강아지 와 되게 분위기가 밝다 그쵸 여기? 따로은 좀 그래도 좀 밝아요 어 깜짝이야 당신은 누구야? 뭐? 빌브린 착용단과 연락하고 싶다고? 그렇다면 도와주지. 지금 갈 수는 없으니 헛 기디한 마을에 있는 토이본이라는 사냥꾼을 찾았어. 평생을 사냥꾼을 살아온 명만인데 달빛 늑대 꼴이랑 붉은 털 바위 권 발톱불 뇌물을 받쳐 이거죠. 얘네 잡아보자. 얘네 뭐야. 얘네 아무것도 안 있었네. 가다보면 공같은 애들 보였는데 걔네들 젖는 거겠죠? 얘네들 됐어 이제. 자. 네. 보스 있는 거. 왜 사람들이 애들이 앉았냐. 와봐 다가가고 들여들어 이른 적을 거예요 아하 토이보넨 저기 또 가라고 하죠 토이보넨 포실찾기 됐다 탈펴보기 유하나 비켜라 빌브린 숲은 아무나 드나들 수 없다 실리안 왕자라면 이미 자경단장이신 핫셀링크님과 이야기를 끝냈다 이미 오기전의 길이 말 다 끝났어 좋아요 왔군 자경단장 핫셀링크라는 자를 찾아 도움을 청해보긴 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네 자경단장 핫셀링크라고 한다 어우 이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일단은 그 왕가의 길을 신뢰도를 믿지를 않는거죠 신뢰한 왕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랬다면 힘이 있었다면은 뭐 그런식으로 얘기하는거 같은데 그렇군 왕위를 지키지 못했다니 아주 틀린말은 아니지 너무 정리하다 이런매를 도와줘야 돼 자기다보는데 여기서 저리 달려갑시다 이리와 하자 저기 표시 보지? 흐흑 앞뒤 그 전장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야샤! 올라 일로야? 이게 뭐지? 여기 혼자 있어? 뭐해 이거? 끝난 거야? 잡은 거야? 뭐야 이거? 여기까지 온 김에 저 위 이거 열고 가죠 헬멧 헬멧 힌터 슬슬 신병들에게 무기를 지급 자 갑시다 그렇지 신리안을 찾고 계셨군요 그래 찍고 오기 잘했어 그쵸? 그래 찍고 오기 잘했어 그쵸? 배경이 너무 밝아 여기 슬슬 신병들에게 무기를 지급해야 할텐데 승일입니다 모험가님 저거 헉 다져 슬슬 신병들에게 무기를 지급해야 할텐데 줄 구출개시 힐리아 왁군 이야기는 들었겠지? 허엄탄 뭐 어떻게 하라고 F5 하하 그게 아니고 좀 가자 휴림이 가봐있어 잡을게 아이가? 그쵸? 우와 경험치다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이고 아 아 아 생명의 은인이세요 일단 무시하고 요건 이렇게 어디서 이제 걔 다 오는거야? 아 이게 근데 다치면 안되는구나 됐어 으. 으 으. 으 으 002 제발! 실리안 왕자, 왜 우리를 도와준 겁니까? 이런다고 우리가 당신을 따를 거라 생각합니까?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다, 하셀링카. 그는 왜 왕자의 일을 통해? 슬슬 신병들에게 무기를 지급해야 할텐데… 그런데 아까부터 애냥이 좀 이상하군 심하게 우물쭈물거리던데 내가 어려워서일 수도 있으니 쟤네가 대신 무슨 일인지 물어봐줄 수 있겠나 애냥 시웨이트가 부대를 끌고 오는중이랬죠 라고 했지만 뭐? 슈에리트가? 그래서 애냥이 계속 안절부절 못했던거라군 안절부절 이렇게 히힛 원임을 다해 돕겠소 수고하십니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 왕자님다우시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들 어떠하던가 그렇군 모두 나를 따라준다니 정장에서 만드세요 이제 가는거죠 내가부터 던전같은데 희생망치의 광산 희생망치의 광산 희생망치의 광산